안녕 하람이예요 오늘은 점토보세기를 할건데요 먼저 준비물은 천점 그리고 아크릴물감 붓 투명 매니큐어예요 그리고 오늘 만들걸 소개할건데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점토보세기를 할건데요 어제 만든거를 오늘 매니큐어 칠해서 말렸거든요 근데 뭐였더라 조용히하고 다 들어보세요 이제 다 이렇게 좀 다 안녕하세요 먼저 밀가루, енс 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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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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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